오늘은 싱크가 아주 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노래 불러줄 수 있지 집이 좋죠 역시 역시 집이야 아 여러분들 저 이제 화요일마다 주기적으로 방송할 거에요 일주일에 한번 열한시에 어 이거 하면서 제가 노래를 좀 노래 자랑 하려고 노래 자랑 하려고 그래서요 그래 혜연 노래 자랑 하자 근데 우리 이거 방송 저 방송할 때 뭐 어떤 거 위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번부터 이제 좀 체계적으로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노래 장기자랑 노래 춤 라디오 오 오 먹방 토크 어 토크 토크 전화 연결 전화 연결 라디오 먹방 요리 다 비슷비슷하네 요리를 어떻게 해 나 요리 못하는데 연예인 친구 시청자와의 소통 라디오 진짜 MBC 라디오처럼 아니 그러면 라디오처럼 하려면 사연을 보내줘야지 사연을 사연을 그러면은 여기 채팅창에 써주면 제가 재밌게 읽어줄 순 있어요 제가 또 막 그런거 잘하잖아요 제가 또 막 그런거 잘하잖아요 그런 뭐냐 재밌게 얘기하는거 사엄뿍 아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사연 뽑히신 분한테는 이제 뭐 그런 선물같은거 보내주면 되잖아 아 맞죠 우리 우리 어디야 우리 베스티 팬카페 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사연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라디오처럼 진짜 그렇게 해보면 재밌을거 같은데 아 뭐 뭐 노래 불러줄테니까 뭐 신청곡 줘보세요 제가 부를 수 있는거 불러드릴게요 노래 노래 시작 아아 신청곡 주세요 어 그래 트로트로 먼저 해보자 백세인생 백세인생 백세인생이야 백세인생 선생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아 이거 되게 숨 찬다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지화자 좋구나 아 난 틀어트 너무 재밌어 이렇게 까지 하나 싶죠 반응게 저렇게 맞죠 그렇죠 시끄럽죠 성가시죠 성가시죠 아 이건 안되겠다 너무 낮아 너무 낮아요 싱글베드? 아 우리 노래 좋지 싱글베드 이별이 처음도 아닌데 왜 이리 아픈 걸까 좁고 불편했던 싱글베드 오늘따라 크게 느껴져 아득이 전의 꿈에서라도 날 꼭 안아줄 순 없나요 baby back to me 조금은 싱글베드 이거 베스티 우리 베스티 노래 싱글베드 어머 사칭여랑요 제가 베스티 혜연이에요 누구야 제가 베스티 혜연이에요 사칭이 아니라 아니 내가 요즘에 불족발이 너무 먹고 싶은거야 근데 너무 양도 많고 다음날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못하겠어 불족발 진짜 맛있는데 불족발 진짜 맛있는데 콜라겐 막 이렇게 진짜 맛있는데 저 닭발도 좋아요 국물 닭발 아직도 불족발 못 먹었어 소주는 요즘에 다이어트 때문에 데뷔하고 나서 잘 못 먹었어요 원래는 진짜 아 77번 아니다 소주 몇 번 먹냐고 77번 안 물어봤거든요 거짓말쟁이야 지금은 이제 제가 술을 조금만 먹어도 다음날에 얼굴이 엄청 부어요 맥주를 한잔만 먹어도 그래가지고 못 먹어 왜냐면 얼굴이 이렇게 들어서 방송에 나오는데 나는 술 안 먹어도 막 얼굴이 부어 다음날에 눈이 없어도 눈코입이 묻혀 아 누텔라주는 그거 장난친거지 헛 그 그때 어? 장난친거지 장난 어떻게 술에 누텔라를 타먹어 말도 안 돼 진짜 한번 나중에 도전해보고 싶긴 하다 몇살때부터 가수 준비했냐고 하는데 저는 꿈은 초등학교 6살 아 초등학교 6살이 하하 하하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처음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그냥 꿈만 갖고 있다가 이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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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하하 하하 고등학교 때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그때 시작을 했죠 대학 가고 싶어가지고 영재였지 그럼 나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막 전교 1등하고 2등하고 그랬어요 공부 얼마나 잘했는데 나 친구들 장난 아니었지 내가 아 3일 뒤에 20대 후반된 소감은 진짜 이런만 하지말자 하하 아 진짜 너무 슬프잖아 저 국민학교 아니거든요 국민학교 출신 아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출신 초등학교 그 시절이예요 진짜? 소학교는 웬말? 초등학교라고 서당 뭐..뭐야 진짜 국민학교 아니라고요 교련 수업은 뭐야? 나 몰라 그런거 아 모르는 짓을 도시락 안 들고 나왔어 우리 학교 완전 급식이었어 진짜 어이없네 아 뭘 인증까지 해 여기 여기 어? 여기 치면 나오잖아요 프로필에 베스혜언 치면은 몇 년생인지 나와 아 조작 아니야 프로필 프로필 조작이면은 어이씨 큰일나지 조작할 수 있었으면 했으면 좋겠다 저 키 165 맞아요 그쵸 165은 큰 편이에요 근데 애들이 워낙 커가지고 내가 엄청 작아 보인다니까 누가 제일 키가 크냐고 다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다혜가 1번 크고 2번은 유지 그리고 3번은 해령이 그리고 내가 제일 작아 다혜가 이거 추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추천 아 이거 해야지 여러분 여러분 자 추천 추천 눌러주세요 추천 자 지금 눌러주세요 추천 안 누르면 아 아 나 랩 잘해 나 랩 잘해 아니 욕먹을 것 같아 랩 랩 랩 우리 여자들은 다 해보는 랩 있잖아요 잘할 수 있겠지 잘할 수 있겠지 우리 손가락질에 내 맘이한테 내 파피는 흙이 미군 후후 여기저기 슬근때 또 이라큰저라큰 내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고요 어렸지만 엄마의 슬픔이 보여 하지마 죄책감에 하루에 수십 번 더 넘게 나는 얼굴이 씻어내 하늘 내 눈물에 눈겨내 까만 피부를 나 속으로 원망해 와우와 세상은 나를 판단해 세상이 미어질 때마다 눈을 걸까 봐 안 말하는 손을 담아 높이 높이 날아가죠 멀리 라뮤직 고온앤온앤온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위로해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미울 때 음악이 날 일으켜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나를 진짜 못한다 하지 말아야지 노래하자 노래 7 guys hit Ulrich 서두르지는 말아요 Oh no 잊지 말아요 조금만 내 손에 내꺼져 이불만 꼬집어요 이 작은 공간 속 그대 날 미치게 만들어요 끊지 못해 마약처럼 느껴져 저 그대에게 난 미쳐가 내게 문신처럼 물들어 눈처럼 물들어 사랑하네 오늘도 그대 내 안으로 들어와 해담 내 안으로 음 크게 못 부르니까 음이 막 나가는 거 같은데 노래가 흐르면 어디에 여보세요 할 그 소리 난 네가 미워 넌 너무 미워 미치도록 난 네가 싫어 그 유행가의 마음을 담아 나를 저만 티밀어내는 그대가 미워 사랑을 버린 그대가 나도 정말 미워요 심장 뛰던 고백도 설렘도 모두 없던 일이 되나요 아 내 이름 틀렸어 나 아이 아니야 여의야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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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파카냐면요 제가 파카를 잇고 동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요 어린 아이로 변신하는 그런 파카 동영상을 찍었었는데요 파카 동영상이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픈 카톡 오픈 카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카톡에서 제가 라디오처럼 저는 디제이처럼 했어요 근데 그때 팬분들이 디제이 파카라고 지어주셨답니다 그래서 이거 디제이 파카라고 한거에요 됐죠? 그리고 제 인스타 가면은 엄청 아래로 내려다보면요 그거 파카 영상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어? 잠깐만 지금 지금 12시야 빨리 추천 눌러야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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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야된다고 공부했어 빨리 빨리 눌러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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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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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코 파는게 뭐 어때서 사람은 원래 다 코 파는거 아니에요? 더 열정적으로 파라고요? 나 진짜 잘 팔 수 있는데 그러면은 회사에 혼나 나 이제 코 파지 말래 사람들을 안 볼 때 파야지 혜연님 코 한 손 접어 살게요 자 하 나 혜연이 할비되는 사람이야 에이 나 헤엄이 할비 되는 사람이야 응응응응응응응 혜연이 할비되는 사람이야 응응응응응 내가 황연이는 소주를 한 괴짝을 먹었다구 우리 손녀딸이 나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흥이 많아요 그래 우리 엄마가 이런거 하지 말래 웃음 삼았군이라니 내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무 재밌다고 무슨 소리야 진짜 어이가 없어 아 이거 좀 불안불안하다 인터넷이 아 인터넷이 막 이렇게 어 야 이거 이거 등 긁고 있는거 왜 보냐고 비밀인데 왜 자꾸 그렇게 해요 우리만의 시크릿이야 부람부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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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아 밤새라고요 오늘 추천도 별로 안 눌러주고 그리고 막 채팅도 너무 재밌게 안하고 나만 노래 계속하고 그대들은 노래 안하잖아 채팅 나 읽어 읽는데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야지 다 또 어떻게 읽어 너무 많잖아요 그대들도 같이 노래해야죠 에? 이거 아니면 요거 채팅창으로 이거로 해주던가 아 어? 아니면 요기다가 재밌는 요기 채팅창에다가 재밌는거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지 내가 어? 이렇게 재밌게 말도하고 하지 나 계속 오늘 노래 몇번 한거야 노래 나 엄청 많이 목이 아파서 안나와요 내기래 내기 내기래 내기 기태로 아아 좀 만들어봅 아 진짜 이 방송 300명 보고있는데 진짜 웃기다 앗 흫흫흫 흫흫 тоже 나라만 더 하고 싶지롱 아니 이게 추천이 왜 자꾸 올라가? 아 시청자가 물가리 아 그러면은 트름 트름 또 하면 삼백명 나가서 또 삼백명 들어오나? ... 이게 난데 어떡해 매니저님 잡아가래? 저 무슨 형 같아 보이는데요? 혈액형? 동네 형은 뭐야? 진짜 재미없어 저런 거 어? 언제 저 건데?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긴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껍니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 그러면 이딴 내가 칭찬해 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비슷한 거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비껍니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됐지? 혼나겠다 나 가야겠다 빠이 빠이 다 나간다 잘자요 빠이 하하하 하하하 안녕 끈다 잘자요 잘자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